안녕하세요. 민난의 샤이니입니다. 비퍼가는 가을, 감미롭고 달콤한 목소리로 여심을 뒤흔들고 있는 다섯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 샤이니, 새 앨범 헬로우로 달콤한 인기몰이 중인 다섯 남자 샤이니를 연수해서 만나봅니다. 이집 리패키지 음반 헬로우의 자켓 촬영 현장, 이곳에서 달콤한 가을 남자로 변신한 샤이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같이 모여 제대로 분위기 잡고 단체 촬영을 진행 중인데요. 막내 태민씨가 코믹 댄스로 분위기를 띄워봅니다. 이어 키씨도 장난기가 발동, 태민씨에게 장난을 걸어보는데요. 하지만 이내 진지 모드로 촬영의 돌입, 멋진 가을 남자로 완벽하게 탄생합니다. 이상은 지금 저희가 애니멀 프린트, 레오파드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죠? 약간 편하고, 지금은 이런 컨셉이고, 앞으로도 곡에 맞게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에임 촬영에 들어간 샤이니, 그 스타트는 샤이니의 터프 담당 종현씨가 끊어주는데요. 가을을 기다리는 멋진 남자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이어지는 웨크남 온유씨의 촬영, 강한 남자로 완벽 변신합니다. 재킷 촬영 현장인데요. 아침부터 준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기대해주세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온유씨의 바톤을 이어받은 멤버는 분운한 기럭지가 인상적인 샤이니의 대표 혼남, 민호씨. 블랙 의상이 아주 잘 어울리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한 모습으로 촬영이 임하는 키씨. 여심을 사로잡는 눈빛이란, 이런 거겠죠. 마지막은 막내 태민씨의 촬영인데요. 나나리 멋져지는 비결이라도 있나요? 멋지게 한 컷 완성합니다. 와, 끝났습니다.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